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각 사무실에 생중계되는 회의 도중 욕설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하 교육감은 오늘 열린 확대 간보 회의에서 늘봄 사업과 관련해 특정 직렬 공무원들을 두고 금딱지를 발랐냐는 발언과 함께 인신공격성 욕설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교육청 측은 하 교육감이 답답한 상황에 대해 혼잣말을 한 것으로 해당 노조에 사과했다고 해명했습니다.